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세미나에 오신 거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여러분하고 같이 대학 원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 이름은 샘 림 원장이고요. 저는 북가주에 위치하고 있는 샘 라몬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엘리트 프렌치가 있는데 거기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 환영드리고요. 프레젠테이션 하는 동안에 아마 여러분들 질문이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할 동안에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채링에다가 이렇게 문자로 넣어주시면 저희 다른 원장님들께서 그 채링을 보시고 이렇게 문자로 답해 드리는 줄 압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스크린을 쉐어 하고요. 여러분과 같이 한 1시간 정도 시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대학 원서에 대한 모든 것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제 몇 가지를 그렇게 생각해 보기로 원하는데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대학 원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지만은 2025년도 즉 작년에 대학 원서를 내서 올해 입학하게 된 이 학생들. 그 대학 입학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대학 원서의 종류. 어떠한 대학 원서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대학 원서 구성의 요인. 이건 이제 각 원서들마다 약간 스트럭처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그 대학 원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에세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따로 마련을 해가지고 생각해 보는 그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엘리트에서 지금 이제 1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이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 원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2025년 클라스 2025 애드미션 위치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해 입학한 아이들의 그 대학 입학률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먼저 한 그 서른 개 정도의 대학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서른 개라고 그러면은 특별히 이제 국가주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그런 대학들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4년도 대학 입학률하고 2025년도 입학률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소문으로 아니면은 문서상으로 많이 이제 그 정보를 이렇게 입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많은 대학들을 보게 되었을 적에 아마 많은 대학뿐만이 아니죠. 거의 미국 내 있는 모든 대학들을 보게 될 때에 사상 최고의 원서를 받는 그러한 해가 바로 지난 해였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버스턴 칼리지나 버스턴 유니버시티에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입학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많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는 이번 2025년도에 버스턴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3만 9천, 거의 4만이 되겠죠. 4만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받게 됐는데 이게 작년하고 비교했을 적에 35% 증가한 그러한 그 숫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스턴 유니버시티도 굉장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학교가 됐는데요. 거기도 보게 되면은 이번 해에 7만 5천이 넘는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와서 24%가 넘었다고 그러고요. 하버드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5만 7천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 비해서 거의 41%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NYU죠.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많은 학생들이 또 그 대학 가기로 원하는데 10만이 넘어서 작년과 비교하게 되었을 적에 20%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스 유니버시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라이스 유니버시티 그러면은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이제 프리맷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학교로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6%가 넘는 숫자의 어플리케이션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유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학이죠. 34%가 넘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작년하고 비교하게 되었을 적에 상당히 더 많은 숫자의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받게 되었던 거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어플리케이션의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입학률이 그만큼 낮아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해에, 작년에 어플라이터 했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했던 대학을 못 들어간 그런 경우가 생기는 그런 일에 발생이 됐던 것이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작년과 그러니까 2024년과 2025년 그 admission rate의 그 difference입니다. 어떤 학교들은 거의 엇비슷합니다. 뭐 버스턴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2024년 클라스에는 18.5%고 2025년은 18.3에서 별로 차이가 없지만은 버스턴 칼리지라든지 특별히 콜럼비아 같은 유니버시티를 보게 되면은 2024년에는 6.1%였는데 이번에는 3.7%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나중에 그 UC는 제가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버드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도 2024년 입학, 그 유로 보게 되면은 4.9%였는데 이번에는 3.4% 해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MIT, 엔지니어링,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 선호하는 친구들이 넘버원으로 삼는 그런 학교가 되죠. 7.2%에서 4.0%로 떨어지는. 그래서 이 입학률을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 USC 같은 경우, 많은 학생들이 USC로 가기로 원하죠. 보게 되면 16%에서 12% 떨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유니버시티인 세인 루이스에서 우리가 WashU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WashU가 바이올리지컬 사이언스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많이 이 프리매드를 하기로 원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 WashU를 이렇게 선호합니다마는 2024년도 16%에 비해서 이번에는 13%로 드랍이 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2025년, 그러니까 작년에 원서를 냈던 UC Admission Race는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넘버를 보게 되었을 적에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2024년 Admission은 8만 8천이었는데 이번에는 11만 2천이 넘었습니다. 데이비스는 7만 6천에서 8만 7천, Irvine는 9만 7천에서 10만 7천, LA가 10만 8천에서 이번에는 거의 14만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죠. Merced가 2만 4천에서 2만 5천, 그 다음에 리버사이드가 4만 9천에서 5만 2천, 샌디에오가 10만에서 11만 8천, 그리고 사나 바브라가 9만에서 10만 5천, 그 다음에 사나 크루즈가 5만 5천에서 6만 1천. 그래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숫자의 애플리케이션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UC Result를 보게 되었을 적에 전혀 상상치 못했던 그러한 결과가 났던 거죠.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숫자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이트를 어떻게 달라졌을까? 브러글리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클라스 2024 Admission Raise를 보게 되었을 때 15.5%였는데 이번에는 16.3%로 떨어졌고요.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46.6%에서 38.9% 많이 떨어진 거죠. Irvine도 한 2.9% 정도 떨어졌네요. LA 같은 경우도 2.4%인데 여러분 이게 그냥 1% 떨어진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숫자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Merced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해요. 85.4%였는데 72%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리버사이드 같은 경우도 66%에서 57%. 샌디에오가 38에서 31. 그리고 사나 바브라가 36에서 30. 그런데 사나 크루즈가 많이 떨어졌죠. 65에서 51%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겠다. 혹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해, 즉 2021년도에 대학원서를 집어넣을 학생들을 보게 되었을 적에 지금 작년 입학률하고 이번에, 그러니까 2025년 클라스업 2025하고 클라스업 2026하고 비교를 한다고 했었을 적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1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원서를 내게 될 경우에 이 원서, 그러니까 admission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2025년도 admission rate를 보게 되면서 지금 12학년 되는 학생들이 다른 연도의 학생들보다 12학년보다 훨씬 더 원서를 잘 준비를 해야 될 그러한 챌린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college application 이 대학 원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통 일반 학생이다라고 그러면 4개의, 4종류의 대학 원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UC는 UC application, how one서를 쓰게 돼 있죠. 그 다음에 common applicat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거의 상당히 많은 사립대, 그리고 이 out of state,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 외에 있는 물론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사립대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많은 사립대들이 사용하는 게 common application이죠. 그 다음에 coalition application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CSU application,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pplication. 이렇게 해서 이 4개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혹은 fill out 해가지고서 submit하는 그런 application 종류가 되죠. 그 다음에 independent applic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대학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원서를 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학이 MIT 같은 경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문제가 좀 잠깐 생긴 것 같습니다 샘 선생님 잠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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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 하llers di j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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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Common App하고 그 다음에 Coalition App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Coalition App을 이렇게 보게 되었을 적에 이러한 대학들이 이 Coalition Application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대학 이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Work Earth라든지 아니면 St. Mary's, Texas A&M, University of Texas Austin, UT Austin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Champaign, UIUC, 그리고 UW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자, 이러한 대학들을 보게 되었을 적에 가장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 Coalition Application을 사용하는 대학 중에 이 대학들이 되는데 이 대학들은 Coalition Application만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Common App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들을 보게 되면은 Coalition App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대학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이비 같은 경우에 8개 대학 중에서 5개, 콜럼비아, 하버드, 프린스턴, 유펜, 이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소위 명문된 아니면 히든 아이비 같은 그런 대학들이 있죠. 스탠포드, 유시카고, 칼텍, 노트웨스턴, 밴드빌드, 존스 하우킨스, 이런 대학들도 Coalition Application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12학년들 어플리케이션을 도와주고 하는데 이렇게 겸용할 수 있는 이런 대학들은 일단은 그냥 Common App을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Common App이 더 이렇게 조금 더 쓰기가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 측에서도 Common App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대학들이 Coalition과 Common App을 같이 사용을 하게 하지만은 되도록이면 그냥 Common App을 쓰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CSU Application,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pplication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캘리포니아 안에는 CSU 캠퍼스가 23개가 있습니다. 이 모든 CSU가 다 이 아플리케이션을 쓰고요. 그리고 California State University라고 했었을 적에는 CSU, 즉 California State University of Los Angeles, Long Beach, North Ridge, 이것뿐만이 아니라 San Jose State이라든지, San Diego State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학이죠. 캘리포니스 사운드, 루이스, 어비스포라고 하는 대학, Engineering of Computer Science,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대학이죠. 이런 대학, 그 대학들이 CSU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CSU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SA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Independent College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그리고 MIT, 조지타운 같은 이러한 대학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그런 원서를 이렇게 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 Admission 종류에 따라서 크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Regular Application에서 일반 지원 원서가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Early Application에서 조기 지원 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So, Regular Decision이라고 하는 것과 Early Action Application인데 이 Early Action 혹은 Early Application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Early Action, Early Decision, Restricted Early 아니면 Single Choice Early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걸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그 Regular Decision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냥 그 1월 1일 이후에 1월 1일 이후에 그 Deadline에 따라서 보내는 이제 그게 Regular Decision 애플리케이션이고요. 그 외에 Early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10월에 준비를 해서 11월 1일까지 제출하는 원서를 우리가 Early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많은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Early를 선호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Early를 선호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입학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 스태티스틱을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아이빌릭이죠. 아이빌릭의 대학들인데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그냥 Regular Decision으로 했을 적에는 저렇게 아주 낮은 입학률이 나오게 되는데 Early Action 아니면 Early Decision으로 하게 되니까는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Early 애플리케이션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조건이 따릅니다. 그럼 어떤 조건인가? Excellent Profile에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원서를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거예요. 리뷰를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그 프로파일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프로파일은 뭐를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GPA, Test Scores, Extra Curriculum Activities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최상급의 일하는 혹은 물론 그런 아이비 대학뿐만이 아니라 이 Mid-tier 대학들, 그러니까 중간치 되는 대학들도 보면은 Early Action, Early Decision을 그렇게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학교들이 이 Early에서 뽑는 학생들을 보게 될 수 있을 때에는 일단은 성적이 좋고 시험 점수도 좋고 그 다음에 Extra Curriculum Activities도 좋은 그런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뽑는 거죠. 자, Early Action입니다. 한 450여 개 대학이 Early Action과 Early Decision, 이 원서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Early Action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원 원세에 제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50개 대학, 내가 이렇게 보는데 50개 대학 중에서 30개가 Early Action인데 나 30개 다 Early Action으로 하고 싶다. 그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숫자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원서 마감일이 11월 1일이나 11월 15일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될 실적에는 11월 1일까지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Early Decision이라고 해서 실적에 Early Action하고 현저하게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Early Decision은 다른 이렇게 단어로 이게 Binding Application이라고 그래요. 이 Binding Appl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이렇게 발목이 붙잡혀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입학 되었을 때에, 입학 통제를 받게 되었을 적에 이 학교로 꼭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Binding Application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특징이 뭐냐면은 한 개 대학에만 원서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Early Decision을 이 Offer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빌리 같은 경우가 고르게 되면은 거의 모든 대학들이 Early Decision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것, 많은 대학이. 이 Early Decision은 많은 대학들이 Offer는 하지만은, 제공은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 Early Decision을 하겠다고 했었을 적에 저는 이제 꼭 묻죠. 학생들한테 정말 그 대학을 100% 가고 싶은 대학이냐. 왜냐하면은 Early Decision을 하게 될 적에 UC에 들어가는 이 모든 걸 다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개 대학에만 원서를 넣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Early Decision하고 Early Action 그리고 Regular Decision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Early Decision으로 원서를 집어넣는다고 그러면은, 대학 쪽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요? 확실히 내가 그 대학에 가기를 정말 원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찬스를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애폭트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ED가 좋기는 하지만은, 이건 바인딩이다. 입학되었을 적에 반드시 그 학교는 가야 된다. 하면 되고요. 그 대신에 한 학교에만 이 원서를 집어넣을 수 있지만은, 다른 대학에서 Early Action을 Offer하게 되었을 적에 Early Action Application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서 마감일은 11월 1일이나 15일까지, 대학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은, Early Action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Restrictive Early, 혹은 Single Choice Early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대학이 이 네 대학입니다. Harvard, Princeton, Stanford, EA. 이 대학들의 Early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Restrict, 보통 Early가 아니라 Restrictive Early, 아니면 Single Choice Early예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 의미가 나오죠. 이 네 개 대학에 Early를 넣는다고 그랬을 적에 하나에만 할 수가 있어요. 한 개 대학만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Early를 넣게 되는데, 그럼 어떠한 여기에는 단점이 있을까? 다른 대학에서 Early Decision이나 Early Action을 Offer하는 다른 대학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arvard나 Princeton나 Stanford, EA 같은 경우에 한 대학을 선택을 해가지고 Early를 한다라고 그랬을 적에, 다른 대학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ED나 EEL을 전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Early Application 원서 마감일인데요. 너무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대학만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Caltech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11월 1일이 마감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UNC죠.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s, 여기는 10월 15일까지 원서를 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유시카고 같은 경우는 11월 2일, 그 다음에 유니버설의 미시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11월 15일까지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Early Application의 마감 날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근데 참 애석하게도 이 UC는 Early Application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로 Early Appl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사립대학 쪽에서 Offer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Overview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아플리케이션의 종류를 보게 되었을 적에 이 아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에세이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UC 아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4개의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Common App 같은 경우는 하나, 그리고 Coalition 하나, 그리고 Private College 같은 경우도 크게 써야 되는 에세이가 하나 정도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alifornia State University는 에세이가 required 되지는 않고요. 근데 이 에세이를 쓴다라고 했었을 적에 그 제목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UC 아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8개의 제목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 8개 가운데에서 4개를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Common App 같은 경우는 7개,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고, Coalition은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고, Private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 개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세이를 쓴다라고 했었을 적에 UC 아플리케이션의 에세이는 한 에세이당 350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mmon App 에세이, 하나를 골라서 해야 되는데, 그 하나 에세이의 650자, 그리고 Coalition 에세이는 한 550자까지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Private 에세이, 그러니까는 MIT나 이런 대학들을 보게 될 수 있을 적에는 대체적으로 500자에서 600자까지 이렇게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Activity List를 원서 가운데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Activity List를 작성하는 것이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Activity List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학생들에게 제가 권유 이렇게 하게 되는 거는 Professional Help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Activity, 그걸 어떻게 내가 이거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읽는 사람이 이거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이건 뭐 이래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UC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서부터 이 어플리케이션, 이 Activity List, 리스팅하는 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어떤 Organization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이드에 대한 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250 자가 아니라 단어가 아니라 250 캐릭터를 줍니다. 그리고 내가 뭐를 했는지 그 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 데는 500 캐릭터를 줍니다. 500, 그러니까 알파벳이죠. 그걸 이렇게 주고요. 근데 문제를 뭐냐면 Common Application입니다. Common Application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많은, 거의 모든 사립대학들이 이 Common Application을 쓰는데 Activity List를 작성을 하는데 150 캐릭터밖에 안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전부 다 망가져요. 무너져요. 근데 어떤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Extra Curriculum Activity가 그 프로파일이 너무 좋은데 지난 4년 아니면 6년, 7년 동안의 Activity 그 자체를 150개 캐릭터를 줄여서 이걸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프로페셔널 도움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자, Coalition Application 같은 경우에는 250 캐릭터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게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Private College는 조금 다릅니다. MIT나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보게 되면은 캐릭터 주는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Deadline을 보게 되었을 적에 UC는 11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Common App 1일부터 Coalition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Private University, MIT나 이런 데도 보게 되면 대개 1월 1일부터 그 Deadline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CSU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11월 30일이고요. 자,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죠. 왜냐하면은 COVID이었기 때문에 좀 이 Deadline을 좀 익스텐드해주는 그러한 그레이스를 좀 이렇게 되었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Traditional한 그런 Deadline이 되고요. 자, 이 두 대학은 여러분 조금 이거는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이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UW 하고요. UIUC, 이 Urbana Champion 같은 경우는 11월 15일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좀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1월 1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니까는 그래가지고 막판에 가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 두 대학의 원서를 작성하고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두 대학이 원서 마감일은 11월 15일입니다. 자, 대학 원서라고 했었을 적에 이제 아까 그 에세이를 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UC 같은 경우는 4개, 그 다음에 가모나야, 코올리션을 하나씩 이렇게 한다는데 사립대를 보게 되면은 참 이걸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에세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Supplemental Essa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각 사립대마다 너무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하나에서 다섯 개 정도 Short Answer 아니면 Short Essay 해가지고 하는데 이 아이빌리그나 아니면은 히든 아이비 같은 이런 대학들을 보게 되면은 Supplemental Essay도 500자까지 쓰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중을 크게 차지하죠. 그런데 많은 이제 다양한 타픽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심각하게 고려하고 써야 되는 에세이가 뭐냐면은 Why Essay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Why Essay. 이 Why Essay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왜 네가 우리 대학에 오기로 말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써야 돼요. 이것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Supplemental Essay 중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학 원서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Authenticity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 원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될 수 있죠. 쭉 훑어보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얼마만큼 진지성이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대학 원서라고 하는 이 자체가 뭐 온라인도 다 하게 돼 있지만은 그거를 읽을, 그러니까 그걸 읽는다라고 해가지고서 이걸 원서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학생을 figure out, 파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합니다. 너무 잘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학 원서를 읽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리뷰를 해보게 될 때에 이 어플리케이션, 이 원서가 얼마만큼 진실되게 기록을 했는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죠. 만약에 원서에다가 진실성이 결핍되어 있는, 아니면은 부정한, 그러한 것을 기록했다고 그러면은 그게 뽑아내여어요. 아니면 걸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 패션입니다. 열정이에요. 이 학생이 4년이라고 하는 이 하이스쿨, 그 라이프를 살았는데 이 4년 동안에 이 학생이 어떤 열정을 갖고 살았는가,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achievement, 해서 성취입니다. 뭐를 했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원서를 집어넣은 아이들이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진실성 그렇다 하더라도 열정과 성취하는 이 accomplishment이나 아니면 achievement에서 이게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벌써 거기에서 경쟁에서 조금 뒤돌아지겠다는 거죠. 이거는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원서를 준비한다고 그랬었을 때에 뭐 11학년 말 아니면 여름방학 때부터 해가지고 해서 원서를 잘 준비한다. 그건 말이 됩니다마는 정확하게 이거를 표현을 하자 그러면은 이거는 벌써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서 준비를 해온 그러한 결산물 혹은 그러한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것을 대학 원서에다가 기립해서 이거를 제출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대학 원서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학 원서의 structure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8개의 부분으로 대체적으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뭐 UCF이 됐든지, 강원에 비 됐든지, coalition에 비 됐든지 이렇게 8가지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하게 돼 있는 것은 학생의 information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학생의 information, 뭐 이름, 생년, 생년, 모래 이런 걸 이제 기입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를 보게 되면 family information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과 그 다음에 sibling, 형제에 대한 그러한 이제 information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house income을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house income 쓰는 이거는 optional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기록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school information. 이거는 이제 그 학생이, 원서 주문으로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대한 그러한 그 information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학교 이름, 그리고 그 학교의 코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원서에 다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가 그 학생의 counselor information. 그 다음에 또 기록하게 돼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만약에 학생이 온라인 스쿨이나 아니면은 community college에서 클라스를 택한 그러한 그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institute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클라스를 했는지도 기록을 하게 돼 있고 나중에 기록을 하게 되지만 그 다음 섹션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12학년 때 클라스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특히 UC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12학년 때 어떤 클라스를 택하고 있는지 뭐 common up도 마찬가지고 coalition u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2학년 클라스를 리스팅할 때는 grade는 당연히 거기에 적지 않게 돼 있겠죠. 자, 그 다음이 이제 GPA예요. 이 GPA가 뭐냐 하면은 9학년 때에서부터 해가지고 11학년 때까지 한 모든 클라스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 있면서 그 옆 란을 보게 되면은 grade가 뭔가 하는 거를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UC 같은 경우에는 10학년과 11학년 GPA만을 상관하지만 기록하는 거는 9학년서부터 해가지고 12학년까지 다 이걸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학년과 11학년 때 UC 아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면은 무조건 우리가 reverse class라고 그러죠. 이 챌린지 등 도전적인 아니면 힘든 그런 클라스들을 많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10학년하고 11학년 때 GPA만 이렇게 상관을 하다 보니까는 12학년 때 별로 그렇게 어려운 클라스를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유세 쪽에서 보는 것은 10학년과 11학년 성적은 GPA를 보지만은 12학년 때 어떤 클라스를 택했는가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11학년 때 한 3개나 4개 정도의 AP를 했다라고 하면은 12학년 때도 같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테스코어입니다. 뭐 SAT, ACT, 그 다음에 AP 테스코어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UC나 CSU 같은 경우는 지금 SAT나 ACT 스코어를 더 이상 관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많은 학교들을 보게 되었을 적에 테스트 옵셔널 이렇게 가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테스트 블라인드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는 작년에 테스트 옵셔널을 갔던 학교들이 올해에도 테스트 옵셔널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블라인드였었으면은 올해도 테스트 블라인드. 여러분 뭐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테스트 옵셔널이면은 스코어가 있으면 좋아요. 그 스코어가 좀 이렇게 괜찮은 스코어라 라고 해서 저게 당연히 그거는 입학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액티비티 리스트를 이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아카데미 아넬스 암어에서 생탄 기록을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 있고요. 뭐 아카데믹한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컴퓨티션 그런 데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액셔리클리 액티비티 해가 이렇게 하는데 UC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UC는 20개의 항목만을 주면서 전부 다 같이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도 이게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이 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할 건가 하는 거를 학생들한테 맡겨놓으면 아무렇게나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은 내 원서가 내 원서를 읽는 사람의 눈에 확 들어와줘야 돼요. 원서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뭐 지금 12학년들이 그걸 한다고 그랬어서 경험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게 되지만은 이거는 프로페셔널 한 번의 헬프를 받으셔야 이게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서를 읽는 사람이 딱 보게 되었을 적에 이게 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이 친구 했을 적에 아 이 학생은 이거를 하기로 원하네. 아 이 학생은 이거를 했네. 라고 하는 게 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ctivity List를 리스팅하는 거 어떠한 차례대로 어떻게 묘사 그러니까 어떻게 뭐를 했는지를 묘사를 할 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Essays 이건 뭐 두말할 나이예요. 이 Application Essays, Supplemental Essays 이거는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 거의 GPA랑 맞먹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Essays를 정말 잘 써야 되는데 학생들이 많이 여기에서 지금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 College Essays라고 하는 이거를 영어 시간에 Essays를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College Application Essays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나의 자서전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18년이나 아니면 17년을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나의 삶 가운데에서 대학에다가 딱 내놓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체험이나 경험 혹은 깨우친 거 이런 게 없는 삶이었다. 혹은 굉장히 평탄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밋밋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했었을 적에 아이들이 이 Essays 쓰는 게 너무 고달프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Essays 코칭을 해주면서 성적도 좋고 다 좋은데 쓸 거리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보게 돼요. 그때 이제 굉장히 스트러블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Essays를 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사립대, 특별히 사립대 같은 경우는 이 Essays에다가 이 웨이트를, 무게를 두는 것이 상당히 많죠. 깊죠. 자, 그 다음에 이 Carmen Apple Coalition 애플리케이션을 보게 되면요. 먼저 Main Body 애플리케이션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dividual College 애플리케이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지금 Carmen Apple부터 가볼까요? 자, 이건 이제 온라인으로 보셨을 때하고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페이퍼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Carmen Apple을 보게 되었을 적에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돼요. Personal Information, Contact Information, Demographics 해서 뭐 Citizenship이 있냐 해야죠.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 다음에 Family Information,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면 이제 부모님의 직장 이런 것도 다 기록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iblings 이렇게 나오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니는 학교 거기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 있고요. 이제 여기에 Colleges and University 이거를 보게 되면 이 Community College나 아니면 다른 어떤 대학에서 4년대 대학에서 클라스를 한 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대학을 여기에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GPA Report죠.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 Class Ranking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공립학교에서는 프로바이드를 안 해주죠. 살인학교 같은 경우는 가끔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mmon App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Honors 해가지고서 상 받은 기록 아카데믹한 거죠.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Test Score 이렇게 하고 Activity 들어가죠. Activity 들어가는데 이 Description 이게 완전 도전적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 캐릭터를 가지고서 이 란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10개의 Activity를 리스팅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say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7개가 주어지면서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하고 쭉 해서 여기 Sign을 해야 되는데 이 Signature에 오기 전에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은 각 대학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대학교의 이 원서를 따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Coalition Application 한번 보겠습니다. 자 Coalition Application을 보게 되죠. 거의 비슷하죠. Common App하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쭉 해서 리스팅하게 돼 있습니다. Family Info 들어가죠. 하이스쿨 인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Counselor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쭉 보게 되면은 9학년 때 택했던 이 클래스들에서 쭉 10학년, 11학년, 그리고 12학년까지 이렇게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College를 어디를 이 만약에 했으면은 Community College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College Course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돼 있죠.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제 상 받은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라 라고 하는데 Coalition Application은 Common App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관대합니다. 그래서 한 220자에서 250자까지 허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 아니라 250 Character 그 다음이 Activity 해가지고서 쭉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Test Score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Stop Sharing 하고 다시 오케이 자 그래서 보여드린 것처럼 Main Body Application 하고 그 다음에 Individual College Application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이는 건 뭐냐면은 Common App 같은 경우에 이거는 Coalition App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아까 메인발이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맨 밑에 보면은 College Specific Supplements라고 돼 있죠. 그래서 Common App을 보게 되면은 일단 Account를 만들고 들어가가지고서 내가 어떤 대학에 지망을 할 건지 그 대학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Fill Out 하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Harvard University 아니면 Harvard에 가가지고서 그 대학 원서를 또 기록을 해야 됩니다. 두 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Scholarship Applicati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개 이제 Common App이나 Coalition Application을 보게 되면은 Common App Coalition의 그 메인발이 Application이 아니라 각 대학의 Application을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Scholarship Application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섹션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체크를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에세이를 또 써야 돼요. 그 에세이가 Long Essay예요. 한 500자라든지 500자가 좀 넘는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모든 사립대학들이 다 Scholarship 이거를 어플하는 건 아니고요. 주별된 명문대라든지 아니면 잘 알려진 그런 대학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이 Scholarship을 응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왜 그러면 에세이가 중요한가 그럼 이거를 보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위러들이 이 대학 원서를 리뷰한다고 했었을 적에 성적 점수 뭐 이것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Who is this student? 지금 이 대학에 우리 대학에 오려고 하는 이 학생이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In what ways can this student enhance our school? 이 학생을 우리가 받아준다고 했을 적에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혹은 우리 학교 발전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Is this student a good fit for our school?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맞는 학생이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적만 좋고 아 성적 좋고 점수 좋고 엑셀 커리큘러 다 좋다 해가지고 받아주는 이 경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최상급에 있으면은 당연히 받아주겠죠. 그렇지만은 이 그러한 어떤 숫자적인 면을 본다라는 것보다도 그 이 뒤에 있는 그 배우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세 가지 차원에서 원서를 리뷰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았을 적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도대체 너는 어떠한 사람이냐? 라이프 스토리 경험이 어떤 게 있느냐? 어떤 성취를 했냐? 열정이 어떤 것이 있느냐? 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꿈이 뭐냐? 혹은 너의 비전은 뭐냐? 이러한 것들을 다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리뷰가 되는가 하는 걸 봤을 적에 이제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홀리스틱 리뷰라고 이렇게 하죠. 이게 점수, 숫자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누군가 전체적인 면에서 이 학생을 이대위에 탄다,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홀리스틱 뷰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어떤 활동을 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은 여기에 그 학생의 인격, 성품 이런 것도 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비 리그나 스탠포드 뭐 이런 히든 아이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그 인커밍 스튜던트에 원서를 집어넣은 학생들의 인격이나 성품 같은 걸 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MIT의 미션인데요. 재미있는 좀 글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쉐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MIT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특별히 그 위에 보면 Substance-fying room for many activities 여긴 뭐냐면은 많은 학생들이 MIT에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액티비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좋다 이 얘기에요. 다 좋은데 이 MIT에서 보기로 원하는 건 뭐냐면은 니가 정말 그게 좋아서 했냐라는 거예요. Did you really like that activity? 아니면 were you really passionate about that activity? 아까도 passion 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지만은 정말 그 열정이 있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MIT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보니까는 By the same token, some applicants turn themselves into clone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clones이라고 복사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몇 문데 지망한다고 그랬었을 적에 이전에 들어갔던 혹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내용을 혹은 레즈메일을 딱 프로파일을 만들면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는 그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MIT는 그걸 클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복사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건 복사본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복사된다라는 것은 이건 뭐 짐승도 지금 이렇게 복사본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되죠. MIT가 원하는 거는 이러한 거다라는 거예요. You being you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세에서 찾아보기로 원하는 것은 네가 어떠한 사람인지 네가 어떠한 인격인지 이거를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적이 10학년 때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이 점수를 이 성적을 가지고서 내가 과연 내가 원하는 대학을 지망을 할 수 있을까 했을 적에 그 성적 하나라고 가지고서만은 힘들지 모르지만은 나머지 11학년 혹은 10학년의 그것과 11학년, 12학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에 거기에서 진짜 많이 임프레스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레스가 있었다고 하면은 아, 그거는 또 다른 스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대학이 그거를 보기로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니? 그럼 그 실수의 내용이 뭐니? 묻기로 하겠지만은 이 대학들이 원하는 것은 실수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그 아픈 경험을 통해서 그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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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경험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 변화로 말미암아서 이 학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변화로 말미암아서 이 학생이 어떠한 증진을 했는지 어떠한 발전이 이거를 보기로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성적이 모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SAT 점수가 모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Actual Curriculum Activity가 많지 않다. 그게 모든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학에서 원하는 것은 원세 다 그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에세를 쓴 때 아, 나의 꿈이 뭐 이거고 나는 앞으로 이걸 하고 싶고 얼마든지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프로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큰 꿈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가 대학교에서 뭐를 했니? 예를 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프리메드 하기를 원합니다. 의대를 하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적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뭐냐면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거든요. 근데 대학원에서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 학생이 프리메드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활동한 거를 보니까은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적은 좋고 SAT도 1550이 나왔는데 활력을 여기에 이 약체부리를 보게 되었을 적에 클럽 활동한 것도 보니까은 그냥 멤버로만 있었고 리더가 된 것도 없고 어피셔가 된 것도 없고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 학생이 과연 과연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가? 거기를 갸우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파티션이 되기로 정치가가 되기로 원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네. 그의 활동을 한 거 보니까은 발룬티얼 한 거를 보니까은 오픈 하트 키친 해가지고서는 홈런스 가서 도와주고 나쁜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지만은 이 학생이 파티션이 정치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을 때 그 이상의 무슨 액티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시 되는 건데 이 원서를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보게 됐을 적에는 이 원서가 이거는 좋지 않은 원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액티브리를 어떤 거를 선택을 해가지고서 그 액티브리를 고등학교 4년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패션이에요. 패션. 내가 이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엔지니어 컴퓨터 사이언스 다 마찬가지거든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한 것은 AP 컴퓨터 사이언스 클라스를 택한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액티브리클렉테일을 보니까 아무것도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로 MIT 혹은 카니겐 나원에서 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거는 거의 실격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어떤 전공을 하기로 원한다라고 이게 서있다라고 하면 이 패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에요.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간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리더십이 뭐냐 하면 내가 있는 어떤 종류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준 그런 사례가 있냐 그거를 이제 아이디 쪽이나 아니면 히든 아이디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Did you go out to your community and try to transform the lives in your community 그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준 그러한 체험이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리더십이라라는 그러니까 스쿨클럽에서 프레즈던, 바이스 프레즈던 아니면 사큐리터리 해가지고서는 그런 리더십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 정말 뛰어난 그런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액티비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한 경우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나로만이 아마 변화를 입었다.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졌다. 이러한 체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트루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카먼앱 에세이의 프레즈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여기서 보게 되면 주로 하는 게 너의 좋아하는 그러한 서륙이 뭐냐 그런 것과 그리고 hardship 네가 사는 동안에 힘든 경우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줘봐라 하는 그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 가운데에서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야 되고요. 코올리션 같은 경우는 다섯 개 중에서 하나 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재미있죠. Submit an essay topic of your choice에서 그거는 내가 이렇게 내가 topic을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UCF은 8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게 되면 리더십에 관한 거 또 네가 갖고 있는 특기 특징이 특기가 뭐냐 아니면 기프트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채런지 힘들었던 그런 사람 이런 거가 뭐냐 쭉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UC에서 재미있는 거는 맨 마지막인 것 같아요. 보게 되면 What do you believe makes you stand out? 다른 애플리칸트라고 비교했을 적에 네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나은 적이 뭐냐 이렇게 하는데 이 8개 가운데에서 4개를 골라야 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는데 애플리케이션 리딩하는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Wow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읽어보게 되었을 적에 Wow This is a really good 애플리케이션 이거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Wow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랬을 적에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명문대를 생각한다 라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페셔널 헬프를 꼭 구하셔야 그래야지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프트가 College Application Program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3개의 패키지가 있어요. Essential Package가 있고 Premium Package가 있고 Comprehensive Package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Essential Package는 프로모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그냥 한 개 애플리케이션하고 이 5시간의 에세이 코칭 타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한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특징은 뭐냐면 각 패키지마다 저희가 커버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Essential 같은 경우에는 하나 UC 하나 아니면 한 개 대학 그리고 Premium Package 같은 경우는 다섯 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다섯 개 대학이다 라고 했을 적에 UC를 하나로 지고 4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에세이 타임이 들어가죠. 12시간의 에세이 코칭 타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Comprehensive Package 같은 경우는 10개 대학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서 20시간의 에세이 코칭 타임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을 중에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학생으로부터 정보 수집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성적표, 시험 점수 그리고 Actual Curriculum Activity가 어떤 거가 있는가 하는 이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하죠. 왜 이게 필요할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College List 때문에. 그래서 받은 정보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이 원하는 그런 전공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College List를 작성을 합니다. 각 브랜치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5개 정도 대학을 저희가 선정을 해주면서 그 대학을 이 학생에 맞는 그런 전공을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에게도 묻죠. 네가 원하는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라 해가지고서 상의한 후에 어떤 때는 거의 40개 대학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상의하면서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대학으로 저희가 출연합니다. 그렇게 되면 20개 정도 됐다라고 써줄 적에 대학 원서가 어떤 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에세이를 몇 개를 써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와주는 게 뭐냐면 에세이 주제를 선택하는 거 이거를 도와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ommon of Essay 그리고 Coalition of Essay 그리고 UC Essay 이게 메인 바디 에세이인데 이 에세이 프랑트들을 같이 리뷰를 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거가 가장 좋은 에세이 선택이 될까 이거를 이제 도움을 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7월 달부터 저희가 에세이 코칭이 들어갑니다. 이 에세이 코칭이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 하나 한 학생당 코치가 한 사람이 붙습니다. 그래서 1대 1로 에세이 코칭을 하는 거죠. 이제 에세이 코치를 보게 되면 이 학생이 지원하기로 원하는 대학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으니까 에세이를 몇 개를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서플멘털 에세이까지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쯤 돼가지고 저희가 원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학생은 지금 에세이 코치하고 계속 에세를 쓰고 있으면서 원장님들이 혹은 부원장님들이 학생하고 만나가지고 원서 작업을 시작을 해요. UCF, Common App, Coalition App 뭐 Early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Common App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Activity List 작성하는 게 이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원서 작업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는 것이 이 Activity List예요. 아이들이 이거 할 줄 모를까 숙제로 내줘도 그걸 잘 못하고 하니까 앉아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 다음에 이제 Overall Review를 합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리뷰를 해가지고 아 같이 Submit 해도 된다. 제출하자. 해가지고 제출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Overall을 보게 되면 5개 정도의 항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Essential Package Application 하나 그리고 Essay Coaching Hour는 5시간 그리고 Premium Package는 5개 Application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UC가 한 Application으로 치고요. 4개의 다른 대학의 Application 그리고 Essay Coaching Hour는 한 12시간 정도 그 다음에 Comprehensive Package가 10개 대학 그리고 Essay Coaching Hour가 20시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브랜치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브랜치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는 그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해당되는 그 브랜치 연락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1회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같이 만나셔가지고 상담하시면서 Premium Package나 아니면 Comprehensive Package 이거를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서 좀 아이들 도와주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대학이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시간 내에 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무리가 됐죠. 그 대신에 그렇지만은 저희가 같은 이런 컴퍼니가 항상 곁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 학생들이 가장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대학을 우리를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그 인스트리트들이 있으니까는요. 특히 우리 엘리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트렛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카운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한번 고려해 보시고 만약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가까이 있는 브랜치에 연락하셔서 상담 꼭 잡으시고 한번 이렇게 말씀 나눠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문의사항이나 아니면 질문 주시면은 아마 계속해서 체인하시면은 아마 우리 또 원장님들이 계속 이렇게 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브랜치에 연락하셔서 미팅 셋업 하시고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나머지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길이 있을 때 그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